자, 옆쪽 볼게요. 자, 정면이요. 옆쪽 볼까요? 전국창 놓고 자, 정면이요. 자, 옆쪽 보실게요. 성격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이가윤입니다. 네, 졸업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어느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졸업을 한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요. 아직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졸업하고도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일단 2년 동안 같이 학교 생활해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더 좋은 배우가 되거나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랄게 파이팅. 자, 이제 서울인데 제일 하고 싶은 하나가 또 힘든 데가 어떻게 있을까요? 어,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따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거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좀 하고 싶습니다. 어때요? 올해 활동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, 사실 제가 이번 학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이번 연도에 활동 계획은 사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제 능력치를 많이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